자, 지연이 오늘 뭐 할 차례지요? 2에 8이네요? 네. 싹수. 잠깐만. 네? 너 왜 스피킹 제출 안하냐? 어. 스피킹 제출하세요. 네. 오케이. 시작. 휴만. 휴만. 하나씩. 흠. 유. 유. 무. 무. 어. 어. 네. 무. 합쳐서. 휴만. H는 항상. 흠. U는. 유우어. 유우어. 중에서. 유. 유. M는 항상. 무. A는. 에이 에 아 어. 어. 에 아 어 중에 아 빠져서 어. 여기에 힘센 소리. 내 이름을 불러줘 하고 대표소리는 힘센 소리입니다. 이렇게 누군가 힘센 소리 하나는 있으면 나머지는 힘센 소리 내 이름을 불러줘 힘센 소리. 대표소리 1번 대표소리 2번 다 힘센 소리. 그래서 힘 빠졌어요. 여기에 힘을 주다보니까 여기서 힘이 빠졌어요. N은 항상. N은. 그래서 여기까지. H.U. N은. M.O. 합쳐서. H.U.M. H.U.M. 인간이라고 쓰죠. H.U.M. 인간. H.U.M. 쓰기. H.U.A.M. 소리. H.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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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H.U.M. H.U.M. 하나씩. H.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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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June 쓰기 J-U-N-N 소리 June June 소리 Pure 하나씩 P-U-R R OK 소리 Pure Pure P-U-R 순수한 이라 뜻입니다 순수한 Pure 쓰기 P-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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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Q-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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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한, 확신하는 이란 뜻입니다. 확신하는 쓰기 소리 Are you sure? 확실하니? 오케이. 쓰기도 잘해주세요.